0.2. 저기 얼음... 도용! 얼음! 얼음 땡! 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이, 런덜! 런덜! 저희가 이렇게 더 잘생긴 팀에 왔습니다 사실 더 잘생긴 팀에 왔습니다 우리 런던 런비를 마치고 왔습니다 오늘 너무나 재밌었어요 오늘 런던 스테이 진짜 많이 와주셔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부작용을 했는데 진짜 다 따라 불러주시고 머리 아프다가 진짜 커서 진짜 고장형 딱 끝내고 사모 형이 점점 따라져 왜 한큼 안 compared 간다 이거라 깐지 않고 머리 아파다 했는데 앞에 며타 부분이 막 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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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멋있었어 하면서 점점 소리도 커지다 이제 막 이어가잖아 점점 막 소리가 커져 그리고 니은 진짜 깜짝 놀랐어요 파티인 줄 알았어 니오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파티인줄 알았어요 진짜 신났어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엄매를 오랜만에 하는거라 다 재밌었어요 어 맞네 첫번째 공연이 끝났습니다 전자한 팬분들을 아주 열심히 만나봐요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그냥? 지금 이 공간은 어디일까요? 지금 여기요? 여기는 이제 저희 이제 파리로 이동하는 파리스 이동하고 있습니다 파리를 가보는거야 신기하다 진짜 너무 가고 싶었는데 진짜 런던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 진짜 깜짝 놀랐어 그냥 택시 타고 가는데 문 열면 그림이고 눈 딱 대면 다시 그림이고 와 이게 진짜 멋있었어 예술이었어 예술이었어 아까 깜짝 놀랐는데 공연이 끝나면 보통 항상 밤이 였잖아요 근데 아직 해가 안져있더라 맞아 맞아 그리고 끝났을 때? 어 해가 안져있어 맞네? 이제 막 질려고 하고 있어 거의 초저녁? 그 느낌이었어 해가 되게 늦게죠 네 거의 9시 돼야 지는 것 같아 원래 영국이 해가 이쪽에서 그런거야 날씨도 날씨도 유럽 쪽 다른 나라도 그렇지 않을까? 베를린 갔을 때 그랬나 기억이 안 난다 나 기억이 잘 안 나 아 다시 느껴보면 되지 맞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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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느낌이 내는거야 파리 파리 드디어 파리를 가보는구만 맞아요 처음 봐 기다려라 파리 그 뭐지? 라따뚜이 라따뚜이 알죠? 거기가 배경이 파리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딱 그 쥐가 이렇게 딱 나왔는데 딱 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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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라따뚜이 이거밖에 기억 안 나 귀여워 귀여워 머리 이렇게 땡겼네 이거 밖에 기억 안 나 너무 어렸을 때 봐갖고 아무것도 기억 안 나 아 진짜 재밌었어 재밌었어 나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봤어 맞아 두 번 본 것 같지 귀여워 학교에서도 맨날 봤어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한 명씩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오케이 얘기해볼까요? 먼저 가볼까요? 오케이 저 부탁하나요? 오케이 오케이 정말 저희가 런던 처음 왔잖아요 런던에서 이렇게 공연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았고요 너무 좋았고요 예상했죠 예상했죠? 이거는 정렬이 예상했죠 예상했죠 너무 좋았고요 일단 너무 좋았고요 일단 무대 너무 일단은 너무 좋았고요 일단은 처음 뭐죠?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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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부작용을 처음으로 영국에서 다음에 또 영국에 찾아오고 싶습니다 네 좋았어요 좋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이 일처럼 너무 좋았고요 아 예? 너무 좋았고 근데 진짜 진짜 와 그 이제 저희 무대에 했던 장소도 되게 우아했었거든요 아 예 그 디자인도 되게 이쁘고 그래서 뭔가 쉐이키드랑 같이 이 무대를 쓸 수 있는 게 그 자체가 뭔가 되게 영국스러웠고 아 확실히 런던이 처음일 만큼 정말 너무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 같아서 진짜 언제 우리 또 오셨어요 또 오셨어요 또 오셨어요 다행히 또 올 거예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guys 너무 재밌었어요 네 일단 너무 좋았고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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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저도 오늘 부작용을 처음으로 이렇게 엄벨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느낌이 달랐고 스테이가 너무 잘 따라해줘서 기분도 좀 좋았고 여러 가지로 또 영국에서 이렇게 좋은 추억 만들고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네 이렇게 또 언벨일 때 오랜만에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해서 저희도 막 리허설도 평소보다 더 길게 하고 더 오래 준비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맞아 처음엔 사실 막 너무 너무 오랜만에 해갖고 좀 떨리긴 했지만 막상 이렇게 무대에 서고 나니까 무대에 서고 나니까 확실히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스테이가 앞에서 굉장히 많이 춤춰주고 노래도 불러주셔서 굉장히 신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부작용도 처음 보여주는 거라서 신나긴 했는데 저는 위로할 때가 정말 앞에서 팬분들께서 되게 열정적으로 해주셨고 안녕하세요 아직까지 기억이 남고 네 런던의 밤을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런던 나잇 맞아 진짜 런던 스테이들도 한국말로 된 가사를 다 따라 불러주셨어요 맞아 맞아 나 또 늘 한 거는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밑에 이제 줄 서서 대기하시잖아 정말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르르 통약 없이 틀면서 5,7,5 다 따라 불러주셨어요 맞아 그 팬피처인 것 같고 연습방 왔어? 누가 왜 나오지? 바이페이스 진짜로? 바이페이스 바이페이스 오늘 오늘 하시는 게 팬피처리 연습도 하고 계시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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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짱인데 춤도 추고 계시고 진짜? 깜짝이야 이거 저희가 하고 계신 거 대기업인데 갑자기 내 기억에 남은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공연 자체가 런던이라는 지역 다 분위기 다시 시작해서 이것도 하는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정선이 런던이잖아요 장선이 런던이잖아요 저희 유럽톤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아요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저희 스트레이 히더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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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going to Paris Paris 그래서 곧 기대해주세요 네 오케이 잠깐만 이제 인사드릴까요? 네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스테이도 맞아요 이제 등교 다 하고 이제 조회 시간인가요? 맞아요 다음 시간 볼까요? 네 깜짝이야 내일 12시라고 해서 한국도 12신 줄 알았는데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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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쯤 아마 쌤이 들어올랑 말랑 하실 텐데 맞아요 맞아요 아마 지금 딱 여기서 종료하면 딱 쌤이 들어오실 텐데 한 8시 20분쯤에 들어오니까 아직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여러분 학교 또 잘 다녀오시고 네 회사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맞아요 회사도 출근 열심히 하시고 파이팅 또 다른 뭐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다 파이팅 월요일이니까 이번 일주일도 행복하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이구나 그죠 저희 스트레이키스 차에 다녀오고 계십니다 야 다치지 않고 오차에 다녀올게요 어 잠깐만 왜 학교 방학이구나 어? 지금 방학이야? 저는 방학이에요 안녕 안녕 고마워 이곳에 다녀올게요 안녕